몸과 정신이 맑고 건강하고 자신있게 사는 비결 4가지 내면의 아름다움은 중요합니다. 마음 평화와 인내심을 갖는 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.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올바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명상과 깊은 숨을 들이시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.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며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기세요.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 나이 들수록 몸과 정신이 맑아져 즐겁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